안녕하세요. 오늘 수영화! 안녕하세요. 진화의 김혜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던지입니다. 저희가 2014년 8월 2일 심청 인거사이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싱파와 아이돌 트랜쉬의 풍 크레이지코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저희가 심청에 이번에 처음에 가는데 굉장히 설레고요. 거기에 와주시는 팬분들 만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. 팬분들 만나는 것도 설레지만 또 혜정씨랑 오래간만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곳에는 멋진 바다도 있고 보리공원도 있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. 자 그러면 8월 2일 날 저희 만나는 날 기다려주시고요. 네. 가서 좋은 무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용으로 한번. 기분이 오늘. 자 여러분!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